금년엔 4월이었어요. 근데 알악사사원이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알악사사원이 이슬람의 3대 성지예요. 이슬람 메카메디나 다음에 알악사사원이 3대 성지인데 그곳에서 무슬림들이 라바당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슬람 사원이죠. 그런데 이슬람의 경찰들이 난입해서 기도드리던 예배하던 무슬림들을 폭력하고 그냥 폭력으로 진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경찰들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이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슬라엘 남부 지역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오늘 오후 궁금해선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하마스와 이슬라엘의 무력 충돌에 대해 김수환 한국외대 중동 이슬람 전략 모듈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충돌을 두고선 전 세계에서는 이슬라엘 판 9.11라고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처참한 모습들이 SNS상에서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민간인들의 피해가 일단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슬라엘 측과 하마스 측 양쪽으로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엄청난데요. 지금 오늘 한 1시간 정도 집계된 통계에 보면 양측의 사망자가 총 한 1,500명 넘는 걸로 집계가 되고요. 부상자는 한 6천여 명 넘게 부상을 당한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아마 이런 사망자나 부상자들 통계가 수치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인데 현재 하마스 측이 150명 이런 걸 인질로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민간인을 잡아서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마스가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외국인 포함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한 150명 납치해서 억류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인질을 잡고 있으면 지금 현재 그 인질들의 위치가 가자지구 내에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정기군에 대한 공격을 또 저해시킬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어용, 인간 방폐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인질 맞교환,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감옥의 죄수로 팔레스타인 죄수가 한 5,250명 정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2006년에, 2011년에 이스라엘 병사를 납치해서 또 팔레스타인 죄수와 함께 맞교환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전 사례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죄수들과 또 이 납치된 인질들을 서로 맞교환한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긴급 안보 상황 점검에 착수했는데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네, 현재까지 우리 교민의 피해는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나 대통령실에서도 민감하게 그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요.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여행경보 제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하마스는 당연히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3국으로의 출국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우리 정부에서 이전 사례처럼 군 수송기를 파견해서 우리 교민들을 긴급 대피, 수송할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란 대통령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미국은 또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 항모 전단을 배치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대대전 양선을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은 여기서 또 왜 나오는 건가요? 그게 참 상당히 중동 문제에서 복잡한 것인데요.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 당사자들만의 공격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예년부터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왔어요. 중동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하마스를 자금적으로 또 무기적으로 그동안 꾸준히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번지다 보니 미국은 아주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그리고 탄약 등 무기도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랜 관계죠. 그렇죠. 오랜 관계죠. 그런데 이제 하마스는 이란에서, 쉬어파 이란이 또 이스라엘의 순리파 정파이긴 하지만 하마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또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에는 미국과 이란에게 서로에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얽히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 인질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모드 전진 매치하고 또 이제 전투기 부대도 증강 매치를 하지만 이것이 이란과의 대리전으로 확산될, 확전될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 하마스 공정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뚫렸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격이었죠. 아마 이스라엘 당국도 굉장히, 미국도 그렇고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 최첨단 적어도 방어 시스템이에요. 수십억 달러 들여가지고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언돔 포대가 2021년 기준으로 이스라엘 내에 10개 포대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1개 포대에서 동시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게 80발이에요. 그러면 10곳이니까 동시에 800발만 최대 발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에서 공격 온 로켓 발사 수가 4,400여 발이에요. 4,400여 발. 도저히 이걸 한꺼번에 방어를 할 수 없는 역량 부족이었던 거죠. 그쪽에서는 도움 형태로 다 폭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했는데 너무 많은 로켓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 최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해외 담당하고 있는 모사드가 있고요. 국내 담당하고 있는 신베트가 있거든요. 이들조차도 사실 이 하마스의 공격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정보의 어떤 부재다, 안보의 참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마스 쪽에서 교란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 2년에 걸쳐서 교란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가자지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사실 굉장히 전자도감청 시스템을 설치해놨고, 그리고 촘촘한 어떤 정보망을 구축해놨어요. 그런데 하마스가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인적 정보만도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미리 사전에 정보 역량도 파악을 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유엔 안보리도 좀 긴급이 소집됐고요. 어떤 조치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난 8일에 유엔 비상임 안보리 회의가 즉각 소집됐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사실은 내년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거기 업저버 자격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15개 국가가 모여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전 15개 국가가 다 100% 비난한 건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논의가 됐고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자아냈는데, 결정적으로 성명문 채택이라든지 이런 즉각적인 조치는 없었어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현재 상황 짚어봤고요. 사실 가장 궁금한 게 도대체 하마스가 어떤 조직이냐 이런 건데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마스가 1980년대 처음에는 정파가 아니었어요. 그냥 무장 조직이었거든요. 무장 조직.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건데. 이사회 안에 선출되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이제 가자지구에 하마스 조직이 무장 조직으로 활동을 하다가 2006년 선거에서 파타당이라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누르고 압승을 하고 정당으로서 자리매기를 합니다. 선출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가자지구를 이 하마스 무장 정파가 실효적으로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사회 전면적으로 포위를 선언한 곳이 가자지구라고 합니다. 지금 국제뉴스 해당 지역 뉴스 보면 항상 가자지구, 가자지구 얘기가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가자지구가 말씀드린 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현재 이스라엘 땅에 건국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아랍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몰려 들어오니 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난민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주변 아랍국들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너네 이곳에 살아, 그러니까 거주지역을 제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르단 동쪽의 서안지구 그리고 지금의 가자지구 두 곳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주지를 지정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는 그중에 이집트 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아무래도 무장정파로 굉장히 이스라엘의 대척점에 서서 강경하게 서로 공격하고 하다 보니 갈등을 빚다 보니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를 삥 둘러서 한 65km 되는 경계선에 높이 61km, 길이 61km 높이 6m의 분리장벽을 세워놓습니다. 높은 장벽을 세워놓고 거기서 7포인트를 지정해놓고 그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고 나고 할 때 그 7포인트에만, 체크포인트에서만 그 화가를 받고 들고 날 수 있도록 만들은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이 하마스의 공격 작정면이 이번에 알 아크사의 홍수라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뜻인가요? 알 아크사의 홍수 명명한 배경은요. 금년 4월에 이슬람에서는 무슬림들이, 즉 이슬람을 믿는 신도들인 무슬림들이 지켜야 할 5대 의무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그것은 라마단 달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듣는 라마단이군요. 그때 한 달 동안 금식을 하죠. 그런데 이거 굉장히 성월이에요. 성스러운 달인데, 이때 4월, 금년에는 4월이었어요. 그런데 알 아크사 사원이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알 아크사 사원이 이슬람의 3대 성지예요. 이슬람 메카메디나 다음에 알 아크사 사원이 3대 성지인데, 그곳에서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죠. 그런데 이슬람 경찰들이 난입해서 기도드리던 예배하던 무슬림들을 폭력하고 그냥 폭력으로 진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 그 알 아크사 사원에 대한 어떤 반응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적대 행위를 좀 몰아내고자 이렇게 명명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오늘 보도에 보면 하마스 측에서는 공격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휴전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50년 만에 5차 중동 전쟁 가능성까지 점차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정말 중동 지역 내로 확전되거나 아니면 이란과 미국 등의 대리전으로 확정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이란도 이런 국제전으로 대리전으로 확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 내에서도 확전되는 것도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미 이스라엘과 2020년 아브라한 협정이라는 협정을 체결해서 이스라엘과 어떤 외교관계를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역 내에서도 다른 여타 아랍 국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대항에서 전쟁을 일으킬 확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또 국제전으로 미국과 이란이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국제전을 치를 가능성도 그리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또 그동안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이번 충돌로 인해서 4% 넘게 급등하는 모양새도 보였는데요. 여러 여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분쟁 상황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수천 발 로켓 공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장기전이나 확정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좀 낮아 보이는 거죠. 낮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좀 있을까요? 어떤 면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특별히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적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라면 아무래도 중동의 유가, 중동 이런 상황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되겠는데요. 아마 이번 하마스 공격으로 인해서 유가가 이미 급등을 했고요. 4% 정도. 유가가 급등,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상황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유가 급등이나 유가 상승의 요인으로는 좀 작용하는 것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중동 지역의 어떤 확전이 되지 않는 한 아마 우리나라의 그런 유가 급등이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나 사회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길 바라보겠고요. 갑작스럽게 발생한 무력 충돌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